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2022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내년은 예외입니다. 2023년에는 떡국을 먹어도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네, 맛나이로 통합되기 때문인데요. 태어났을 때를 영세로 따지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먹는 맛나이로 계산하면 많으면 두 살, 적으면 한 살씩 더 어려지는 셈이죠. 한국식 나이 대신 맛나이로 통일하는 이유, 바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살아온 시간을 반영하는 맛나이, 그리고 병역법이나 청소년법에 쓰이는 연나이, 익숙한 한국식 나이까지. 이렇다 보니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서류 같은 작성할 때 맛나이로 적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한국 나이로 적어야 되나? 이게 애매할 때가 많으니까.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맛나이 통일 제도. 불편함도 줄이고 나이까지 어려워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요. 두 번째로 바뀌는 것은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살펴보는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데요.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유통기한. 이제 그 대신 도입되는 게 바로 소비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의 이상이 없는 기간을 뜻하는데요. 다들 유통기한이 지나면 뭔가 좀 찜찜해서 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이 연간 500톤이 넘습니다. 사실상 이거 먹어도 괜찮지만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우인해서 버려지는 음식물들.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소비기한은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에 비해 1.5배가 더 깁니다. 판매 기간이 길어지면 재고는 줄어들고 그럼 자연스럽게 폐기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소비기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단 우유 같은 경우는 아직 냉장 유통 환경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8년 뒤에나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비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이 가능하고 교통비 할인이 적용되는 교통카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를 60회 이상 사용할 때 30%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 정기권 사업이 시행 중인데 새로운 카드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존 지하철 정기권은 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 혜택을 받으시게 되면 혜택이 추가돼서 기존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하던 분들의 대중교통비가 더욱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권은 지하철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버스로 갈아타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알뜰 교통카드의 대중교통비는 더욱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